기가스 누가 제목을 바꿔 주셨었네 오늘 기가스 하시나요? 사람이 없으면 기가스 할라는데 사람이 있네요 일본 레이 유전 처음 봐요 사원 바닥 깨는 거 벽광 시키고 사자 찍고 원투 보소리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공중에 누워있나? 공중 뭐야 왜 하고 하지? 공중 아이씨 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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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까비 와우 까비 아 바보야 야 이거 왜 안돼 나이스 뒤로갔죠 와 길어 이렇게 돼? 쩐다 데미지 봐요 이거 와 왜 맞아 파단이구나 아 야 후치거 포드리네 이야 진짜 쩔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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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쩔쩔 레이가 샤올 판정이라 안 맞을 때가 있어 이게 쩔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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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2 파이트 워어어 아쿤 뭐가 와우 쩔쩔 으응 아아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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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아이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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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네 아 어려워 이게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잘한다 으 어 아깝다 아 와 다행이다 안다행이다 하아 아 아까 저거 벽광 쌍장 맞았으면 이긴건데 아깝óle 아아 레이드 공짜는 뭐가 있어? 고음을 칠 수가 없네 어 뭐야 맞을 줄 몰랐어 나 맞을 줄 몰랐어 방금 아 그래갖고 당연히 안 맞을거라 생각하고 스크류를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딴거 쓸텐데 이제 아 괜히 그립 없네 내가 땅손을 많이 끌었는데도 아 바보 총통틀까 기타 킥 막히면 떠요 레이드 몰랐죠 여러분들 15인가 그래가지고 풍시 아 야 이거 무대나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와 미는거 봐 아이구야 어 저렇게 때리네 어 미친 가깝다 생각했었는데 패그 맵이네 맞네 패그 맵이네 아 늦었다 어이구야 별 꽉 내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운드 3 파이트 아우 바로 와 야 반시기로 피했어 와 반시기로 피했어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 배구스 없습니까 벌써 아 이거 안썼는데 아 아유씨 잘 뺐다 아 전집에 반응 부스가 있어서 이미 에어컨 샀어요 와 이제 막았네 안 막는 줄 알고 썼는데 이제 막는다 아 대박 우와 와 원탭하고 짬바리라니 와 저런게 되는구나 와 하단 많이 쓰네 내가 너무 안 막았나 나 이거 안썼어 아 뭐야 와 너무 억울한데 나 이거 안썼는데 아 아 하단 지린다 재미지 이거 봐 아 이게 야 막 뛰는가 봐라 으 죽네 개쎄 그니까 그니까 너무 어려워 아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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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 아 내가 저거 안 막을게 계속 쓰는 것 같아 짐단은 아예 한 번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저거까지 와 받았대 이거 막아야겠네 풍신 아 막으라고 막으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쓰네 아 어딜 시험하려듭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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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하단 맞고 마신때릴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단이 없네 정백했네 단백은 으에에에에에이 아 아 우와 되게 완벽한 거 봐라 아이고 짠다 아 이ip이 죽는다 아아 이분이 죽는다 아 이거 죽는다 아 이거 죽는다 아 되는구나 얘 아 되는구나 1,2,4,3를 해야겠네 아 막았는데 진짜 막았는데 아 교로 희한하게 되겠네 딜캐를 너무 잘한다 우와 너무 잘하는데 이게 안 걸리네 아예 와 쫀나 자세 아 아 와 아 원점이라 안하는가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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